장학금 문의 대표번호 16629636 비디오세트 강사가 되고 싶은 분, 명강사로 인지도를 올리고 싶은 분, 절실하게 성공하고 싶은 분, 가슴 뛰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분, 정년없이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분, 살아있음을 강의 현장에서 느끼고 싶은 분, 이 생에 왔다간 흔적을 남기고 싶은 분, 삶의 에너지를 걷고 싶은 분, 강사로 활동하는 분, 열정 가득한 분, 바로 당신, 무엇보다 이것을 보고 계신 당신을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으로 초대합니다. 2차 추가 모집은 9월 1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개강은 9월 20일 수요일 19시입니다. 장소는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5호,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만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보세요. 1.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추천 강사 소개 및 강의 연결.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은 수료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명강사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강사교육진흥원과 연계해 강사 추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전원 20에서 40만원 등록할인 장학금 지급으로 실제 납부할 등록금 160에서 180만원입니다.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은 등록생 전원에게 등록금 할인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3.5억만원 양도 가능한 교육상품권 지급.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은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 역량 강화로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한 교육상품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4. 우수자는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 운영교수 위촉.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은 우수자를 다음기수 운영교수로 위촉합니다. 5. 강의 시연 이외 우수자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전인강사 위촉.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은 강의 시연 우수자를 한국강사교육진흥원 전인강사로 위촉해 강의 기회를 드립니다. 5.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에서 강사로 인지도를 올리고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보세요. 장학금 문의는 김승복 책임교수에게 직접 문의하셔요. 6.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 명강사의 길을 돕습니다. 최고의 리더. 명강사가 되는 최선의 선택. 바로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입니다. 5. 가천대명강사 최고위과정. 명강사 최고위과정. 명강사 최고위과정. 명강사 최고위과정.